청담 유학원 청담 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 멜버른 지역의 명문학군에 위치한 스쿨링이 가능한 학교인 오클리 그래머스쿨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호주의 대표 도심으로 불리는 멜버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랭킹에서 7년 이상 1위를 기록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엔터테인먼트와 F1, 호주 테니스 오픈이 열리는 스포츠의 천국으로 즐길 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호주 다문화 사회를 이끌고 있어 여러 국적 사람들의 축제와 문화체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학생 친화적으로 최대 규모의 도서관들이 도심에 있으며 명문대학들도 시티근교에 위치하여 학군이 좋고 교육의 도시로도 불리는 멜버른은 렌트비, 생활비가 시드니에 비해 저렴하여 경제적이며 가족들이 같이 떠나는 한 달 살기, 동반 유학으로 추천하는 곳으로 점점 인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 주예인 명문대인 모나시 대학이 위치한 오클레이에 위치한 명문학군을 대표하는 오클레이 그래머스쿨은 1983년에 설립되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약 800명 규모를 가지는 명문사립학교입니다. 시티에서 트레인 25거리이며 조용한 주거단지에 위치하여 완벽한 교육환경을 가집니다. 항상 최신식의 교육시스템과 시설을 겸비하여 적응이 빠른 현대학생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리더십 명문대학 준비과정인 아이비채택학교로 명문의 품격을 유지하며 많은 학생들이 수료하고 좋은 결과를 가집니다. 그리스 정교에 기반해 크리스찬 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 탈선의 위험이 없고 올바른 자아를 형성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학교로 교내에서도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어 100% 영어 환경에 노출되어 금방 언어를 늘리고 높은 성취도에 도달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4가지의 특별 프로그램의 첫번째는 스포츠입니다. 학생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팀플레이와 협동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축구, 배고, 농구, 야구 등의 구기 종목과 크리켓, 탁구, 풋살, 호주풋볼 등의 현지 인기 스포츠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으로 악기 유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플루트, 바이올린, 색소폰, 클라리넷, 리코더 등의 오케스트라형 수업과 현대음악인 트럼, 키보드, 전자기타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프라고 불리는 세번째 프로그램은 각 학년마다 다른 종류의 캠프, 현장 수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의 역사명소 또는 자연삼림, 해변 등으로 매년 현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여행을 떠나며 팀을 이루어 리더십 액티비티를 많이 진행하고 생존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아트 특별 프로그램으로 합창단, 드라마, 뮤지컬, 만들기, 그리기 등의 예술 활동들을 방과 후에 진행하여 학생들의 특기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오클레이 그래머스쿨을 정리하자면 명문학교임에도 특별히 단계 학생들을 받아주는 곳으로 호주의 조기 유학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학교로 제대로 호주 멜버른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